경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이 목표치인 102억 1000만 원을 초과한 105억 1000만 원을 모금해 사랑의 온도탑 103도를 기록하고 종료됐습니다. 지난해보다 모금 목표액을 9억 1000만 원 올려잡은 데다 경기 침체가 심화돼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왔지만 캠페인 마지막 날인 어제 목표를 초과 달성하면서 5년 연속 온도탑 100도를 넘기게 됐습니다.